자 가마토라 갑니다 우측으로 밀어주고 토파 1대! 자 코키포가 나와서 달라붙어서 빼냅니다. 저쪽면! 윗토록! 자 윗토록! 악리! 악리입니다 악리! 악리의 골입니다 악리!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1차적으로 여기서 슈팅기를 준 곳이 황은이러킥 1대0로 뒤져있습니다. 지단이 올렸습니다. 헤딩! 자 슛! 위험했습니다! 정말로 반사신경을 발휘해서 선방을 해줬거든요? 네! 자 비이라 선수 슈팅! 자 비이라 선수의 슈팅! 아! 저기서 말루 다 쏟아올거에요! 자 움직임이 많습니다! 그렇죠! 물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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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